동환 아주머니의 미션을 듣고 마을로 달려가 미션 완수하고 돌아오기 단 정해진 선착순 이름만 투과 팀원 세 명이 먼저 통과한 팀이 1댄 동환 형! 미션 받은 미션 미션 동환 아줌마 있다 나도 하드! 저 하드 주세요! 자 일단 미션 들어가면 정신 없으니까 허미 씨가 정리 좀 있어 현우야 현우야 그러지 마 주지 마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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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줘봐 야 보니깐 정신 줄 거 없네 이거 어 뻔한데 이거? 저기들 돈도 아니구만 야 게리가 언제 저기 들어가 있는 거야? 어? 돈 있어요? 돈이.. 돈인데? 현우가 돈 있어요? 아니요 게리야 안 줬어 돈도 없으면서 큰일 났다 너 이거 어디 사놨어? 저 그냥 현우가 살 줄 알고 아 여긴 다 있네 뭐 먹을래? 현우야 잘 먹을게 설마가 사람들 한번 보여줄게 설마가 사람들 한번 보여줄게 형 이제 큰일 났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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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모르는 왜? 대리야 왜? 반만에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대리야? 왜? 뭐가 큰일 났다 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안 돼 안 돼 왜? 설마 돈 안 될까 싶겠지? 응 진짜 내가 설마 사람 잡는 거 보여줄게 응 고맨 제가 그 김조국 씨한테 가서 돈 좀 단다고 돈 달라고? 네 얼마야? 전부? 김조국 씨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아요 사장님이 얼마에요? 김조국 씨에 감사합니다 네 내리게 어머니 우리 아래요 이런맛이 달렸다. 이런맛이 달렸다. 이런맛이야. 아니 어머니. 아니 어머니. 우리가 빨간색이 있죠? 빨간색은 우리 팀이고. 파란색은 다른 팀. 여기. 빨리 돼. 야 수연아 아까 100원 줘라. 네. 자기네들께 이만큼 사서 막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어머니. 어머니 가서 남은 거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김종국을 안 보면 돼요. 어머니. 예?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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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은 다 아셔요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빠른 한 법이 있는데. 아유 그러면 안 되지. 저기요. 너 이리 와. 야. 우리 서로 C惜하기로 했잖아요. 뭐라고? 그래 이. 어머니. 어머니. 야. 아 진짜 쥐인이에요? 자 이제 미션 할게요. 자 잘 들으세요. 아줌마 아줌마 그게 아줌마 있으면 척추 측만증 걸려요. 아 너랑 잘 하죠 너랑. 얼마 안 돼 있었다고. 얼마 안 돼 있었다고 무서워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좀 넣을까 하는 거. 저 마을 곳곳 가면은 알짜 스커부터 있는 빨래통이 있어요. 거기 빨래를 쫙 짜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빨래거리에 빨래 한 개만 넣으면 돼. 근데 그냥 넣을 셈이 없잖아. 예. 발가락으로 걸어서 발가락으로 걸어서 발로 던져가지고 갈면 돼. 발로 던져가지고. 자 빨래를 성공하면은 거기서 빨래집기를 줄 거예요. 그걸 받아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출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임은 선착순. 어? 한 명. 출발. 선착순. 한 명. 출발. 저희가 몇 명이죠? 한 명이잖아. 한 명이잖아. 한 명이잖아 지금. 아 빨래터를 빨리 찾아서. 빨래터가. 아 아이스테이커부터 어디. 아니. 어디부터 가? 이쪽으로 올라가면. 야 잘 찾아가. 빨래터가 어디. 빨래터 여기 어딜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? 아 이거. 여기다. 여기 있다. 선착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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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thing. 나 거니깐. 지금 이게 neutrale.